이거 네어팟스에 플레이팅이고 뭐가 없을 것 같아 짜지? 춤맵? 자 피아이 간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형이라고 해요 아 진짜요?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고고 많으셨고 저 요즘 요리인데 저 요즘 바로 차려있어 준비가 됐잖아요 저 요즘 노래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차려주는 건가랑 로버트 거시기 토마스 저희 옆에서는 하시기요 하시기요 이거 운동회에서 약간 뽑기 한 3등 4등 선물 같은데 뭐야? 뭐야 그게? 진짜 별거 아닌 거 안녕 됐어 혹시 아시는 분 네 아시는 분 네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 태형이 처음 딱 보고 아 그렇게 말 안 듣게 생각나 알았어요 이 부분은 진짜 거의 초집판을 말해줬는데 내가 기초진다 저 한 80번 들었어요 아니 야 너 거기서 거기서 보인다고 거기 얼굴만 내밀고 있는 거 아니지 아침은 잘 잤어 지난 밥을 잘 잤어 오늘 먹뱀이야? 너랑 먹뱀이었나? 기분 차이가 있어 캣 칼 시티 시 시 맞잖아 캣 시골 어 잠시만 타원에 시가 들어가나? 지민씨 말대로 저희가 함께한지 7년이 넘어가잖아요 비씨 시간을 체감하세요? 지민씨 말대로 저희가 함께한지 7년이 넘어갔는데 저는 정말 체감합니다 형씨 힌트를 찾아서 여쭤볼게요 나 이게 20cm야 그만하게 잘라 지시 자 와 와우 스캅 누운가이 와 아 쉽네 아 바보야 제발한 나 제발한 으 으У 엄드리야 이번 스냅스 작가님의 인찬구 소개의 수줄들을 바라면요 저희들 모두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할게요 네 은 어 으